네, 얼마나 지금 솜켓말로 쪽발릴까? 네,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저는 네, 괜찮습니다. 멘탈 각하네요, 멘탈 각하네. 지금부터 봄날이야, 제 노래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안 들어도 들은 듯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이야, 엄청나게 오늘 집중받네요. 자, 이제 음악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MC가수 정연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다시기만 그 마음 물러지네 공정한 박자의 마음 원, 투, 쓰리, 포 바람처럼 왔다 갔다 사랑은 내 인생 머리 좋네요. 정연아 정연아였습니다. 한참 발전하세요, 예, 한참 발전 하세요. 바람처럼 왔다 갔다 사랑은 정연아였습니다. 정연아였습니다. 발전 하세요, 예, 한참 발전 하세요. 바람처럼 왔다 갔다 정연아였습니다. usb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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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정연아입니다. 노래 제목은요. 지금부터 봄날이야. 지금부터 봄날이야. 지금부터 봄날이야. 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인생의 봄날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래 들어보시고요. 예. 인생의 봄날을 꼭 맞이하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